이게 오레오 같아 이게 오레오 우깬 거라니까 이거 빵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? 이건 투썸이 아이스박스 투썸이 아이스박스야? 어 아이스박스야 뭐야 근데 이게? 이게 오레오야 오레오빵 아니 이거 빵이야 뭐야 이게? 옆에가? 이거는 오레오를 우깬서 만든 거 같아 하얀 거 뭐냐고 하얀 거 크림 그냥 빵은 없고 순서 크림이야? 응 어때? 크게 떠서 먹어봐 맛있어 좋아하는 거였어 자기? 어 여기 투썸이 아이스박스야 맛이 어떤데? 오레오 맛도 나면서 응 오레오 맛도 나면서 크림이 부드러워서 달콤해 크림이 부드러워서 달콤해? 응 아메리콘 한 잔 먹어야지 약간 초코양구나 어 나도 먹어봐야겠다 다시 마치 오레오에다가 엄청나게 큰 크림을 얹어먹는 느낌이야 이게 오레오 같아 이게 오레오가 우깬 거라니 우깬가지고 이거 빵빵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오레오가 진짜 오레오 같아 오레오를 우깬가지고 이렇게 버터랑 이렇게 서로 섞은 거 같이 버터 넣고서 우깬 것 같아 어 이거 맛있다 맛있게 솔직히 맛있다 오레오도 추척해 오레오도 추척해 오레오 맛도 같이 먹으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그럼 이거 계속 먹을 거야 앞으로도? 추천이야? 응 응 여기서 먹어볼게 제일 맛있는 맛 응 빠이빠이 알아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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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